됩니다. 자 이번에는 호흡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아프리카 밀림이에요. 호흡침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는 피하고 나는 피하고 이거를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. 자 피디님 준비 감정을 가지고 파트너를 바라보고 아프리카 밀림 예 진짜 아이 비닐 때 웃겨 진짜 너무 하세요. 제가 교수입니다. 굉장히 여기 어떻게 안 오세요. 자 진짜 안 오세요. 자 해볼게요. 여러분 호흡침 시작 아니 피하셔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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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 피하고. 자 남주야. 전화해 보세요. 적극적으로 할 때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복식을 이용해서. 말하기 수업이에요. 또 피하셔야지. 또 피하셔야지. 깊게. 짧게 하면 안 돼. 깊게. 깊게. 반전이 효과가 너무 좋다고BC declaredele 것이다. Puis으로 관 courboires feeding Tinnam род! 아니 제가 처음에는 장소가 좀 넓어야 됐는데 장소가 좀 좋아가지고. 개그학과 개그학과 아니고 연기 예술학과입니다 죄송하지만 저 박사입니다 저 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입니다 어차피 한 번 표현해서 한 번 짓는데 우리 인생을 연출하면서 하는 거예요 표현력 있게 인생을 묶임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묶임이 제일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저 박사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박사입니다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랬지만 죄송하지만 그거 프로젝트 해보시래요?